안녕하세요 굽썰 입니다 오늘은 최종 알풀 마지막 세트 분양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성어개체에 가까운 도착하자마자 일주일안에 순산을 하는 개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여기 브라인 슈림프로 지금 구피들을 이쁘게 키워내서 발색이면 발색 체역이면 체형 입문용으로 아주 구피들 건강하게 활발하게 자랄 구피들 마지막 세트 분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분양계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최종 남은 분양계체가 요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맞는 구독자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서비스도 듬뿍 드리고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굽썰 이었습니다